1. 3. 3. 4. 저거 한번 해보고 와요. 진짜요? 어 한번 해보고 와 해보고 와. 다녀오겠습니다. 형. 형. 매튜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대요. 야 너 잘 왔다. 와. 자 따라와봐요 형이. 야 이거 너 진짜 이거 안 해주는 건데. 네. 이제 요거를 이제 쓸 거야. 네.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 있어? 어떻게 돼 있어? 방글이 너무 많지? 네. 한번 씻어줘야지. 아 씻어야 돼요? 자 여기 켜짐 있지? 봐봐봐. 어. 야 그러면. 얘는 여기 갖다 줘 움직여 봐봐. 아. 우와. 나오지? 엄청. 빨리하네요. 그러니까 이걸 네가 사람이 쓴다고 생각해 봐. 얼마 오래 걸렸어? 너무 어려워. 이런 기술이라도 잘 배워놔. 네. 기술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. 그게 바로 이런 거야. 네. 자 그래서. 이거 다 하면 돼. 알겠지? 네. 이거 사실 진짜 이거 불량 도둑이거든. 네네. 이거 진짜 엄청난 불량 나오는데. 감사합니다 형. 이거는 오늘 너의 그거야. 네. 오케이. 단추 됐다. 단추 됐다. 형. 안 돼요. 왜왜. 150대 형. 왜왜. 경호왕 형이가 이게 불량 왕이라고 했어요. 이야. 우와. 잘 잘린다. 이야. 너 같아? 아 이거 인생 엄청 쉽게 만드시네요. 기계가. 네. 재밌네요. 태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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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.